안녕하세요 다모아 오토입니다 오늘 낮부터 눈이 내려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릴 예정이라는데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셀프로더는 매장에 입고된 신품 제작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전 차주분께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연식이 2014년식임에도 주행거리가 짧은 20만km입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아 차량 상태가 좋습니다 매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